민키 같이 나가 우리 민키가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그래 왔는데 이거 명물 우리 민키인데 명물이에요? 왜요? 사람들 다 안내고 데리고 다니고 아... 배 시간 어떻게 알아서 그런지 배 시간만 되면 또 나가고 나가고 주민분들을 안내해 주는 건 아니고 관광객들만 안내해 주는 거니까 저희 페이스를 맞춰주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? 네 안보이면 저희를 찾고 있고 기다려주도록 특히 갈래길에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들어갔어요? 네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아 이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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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강아지가 길 안내를 해주네요 아 그래요? 오 오 목 고마워, 민키야. 고마워, 민키야. 팔 바닥 아파. 나도 아픈데 얼마나 아프겠어. 야, 마사지 해줄게. 그러니까 뭐지? 그렇게으면 또 답답해할 것 같고. 네가 좋아서 사람들 따라다니니까 내가 못 하는 게 낳이겠지. 여기 가자. 닦아야지, 예쁘다. 어어! 아 이쁘다 이제 이쁘다 이뻐 우리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멘